배워법서관광영어 안녕하세요 배워법서관광영어 진행의 이도연입니다. 켄즈라가 제주에서 지내며 겪게 되는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하루의 패턴 두 가지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켄즈라의 일상생활 이야기 곧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축제가 가득한 제주 축제의 섬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켄즈라는 이 중에서 해변 축제를 꼭 가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나는 해변 축제를 꼭 가봐야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영상통에 확인해보시죠. 제주에 많은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네, flower festivals, beach festivals, there are so many, oh yeah. 음, well, I guess I'll have to go to a beach festival. well, let's go to a ochonburi festival first. 오케이. 오늘의 첫 번째 키 패런 I guess I have to 동사 나는 무언 무언을 해야 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 have to, I have to 하게 되면 나는 반드시 무언 무언 해야 해 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앞에 I guess, I guess, 뭐뭐 할 것 같아 라는 표현을 넣어서 I guess I have to, 나는 무언 무언을 해야 할 것 같아 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영상에서 켄드라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I guess I have to go to the beach festival 나는 해변 축제를 꼭 가야 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Go to the beach festival, go to the beach festival 해변 축제 가다 라는 뜻이 되겠죠 I guess I have to go to the beach festival 해변 축제를 가야 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I guess I have to 동사 이 패턴을 좀 더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Let's practice! 오늘의 첫 번째 키 패런 I guess I have to 동사 I guess I have to 동사 이 패턴을 좀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아 라고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사 가다 라는 단어는 move out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바로 앞에 오늘의 패턴을 넣어서 I guess I have to move out 나는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아 라는 표현이 되겠죠 이번에는 나는 다시 일하러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일하러 가다 Get back to work Get back to work 이렇게 쓸 수 있겠는데요 앞에 오늘의 패턴을 넣어서 I guess I have to get back to work I guess I have to get back to work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나는 새 차를 사야 할 것 같아 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차를 사다 Buy a new car Buy a new car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앞에 오늘의 패턴을 넣어서 I guess I have to buy a new car I guess I have to buy a new car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I guess I have to go to the beach festival I guess I have to go to the beach festival 오늘의 두 번째 에피소드 옷에 얼룩이 묻어서 속상한 캔트라입니다 세탁소에 가서 이 옷을 세탁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묻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영상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There's a stain on my shirt How long will it take to dry clean it? Let me see It'll get ready on Friday I'm busy on Friday Could I come pick it up on Saturday? Yeah, sure 오늘의 두 번째 키 패런 How long will it take to 동사? How long will it take to 동사? 무엇뭇 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라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영상에서 캔트라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How long will it take to dry clean it? How long will it take to dry clean it? Dry clean 세탁하다, dry하다 라는 표현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It, 그것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How long will it take to dry clean it? 그것을 세탁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두 번째 패턴 How long will it take to 동사? 좀 더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Let's practice 오늘의 두 번째 키 패런 How long will it take to 동사? How long will it take to 동사? 이 패턴을 좀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신의 집에 도착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의 집에 도착하다 Get to your home Get to your home 이렇게 쓸 수 있겠는데요 앞에 오늘의 패턴을 넣어서 How long will it take to get to your home? How long will it take to get to your home?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권이 나오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한번 물어볼까요? 여권이 나오다 즉 여권을 받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Get a passport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앞에 오늘의 패턴을 넣어서 How long will it take to get a passport? How long will it take to get a passport? 여권이 나오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라는 뜻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머리를 파마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겠는데요 내 머리를 파마하다 Get my hair permed Get my hair permed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바로 앞에 오늘의 패턴을 넣어서 How long will it take to get my hair permed? How long will it take to get my hair permed? 제 머리를 파마하는 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라는 문장이 되겠죠 오늘 함께 학습하셨던 패턴 중 How long will it take to get a passport? How long will it take to get a passport?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묻는 그런 패턴이었죠 시간과 관련된 패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자주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제 음식이 나오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물을 수도 있겠고요 당신 일이 끝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도 물을 수 있겠죠 오늘은 How long will it take to 동사? 이 패턴으로 꼭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을 길에서 만나도 떨지 않는 당당한 그날을 위해 저희 관광영어가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